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래비기 14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19, 20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냥 두 마리와 일련된 흠 없는 어린 암냥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망문 여호 앞에 두고 어린 순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로 소권재로 들이되 여호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냥은 거룩한 장소고 속재재와 번재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소권재물은 속재재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또 제사장은 속재재를 들여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재물을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번재와 소재를 재단에 들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인생여정 걸어오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을 기다려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시험을 자녀들이 치르고 그리고 점수를 드디어 받는 날 몇 점이 남았을까 꽤 초조하게 기다리고 그러겠죠 또는 취업을 위해서 원서를 접수하고 또 면접도 보고 취업 회사의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도 그럴 테고요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건강검진들 요즘 대부분 받으시죠 그런데 뭐 건강할 때는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요즘 자꾸 위가 쓰리고 아프다 또는 어디가 안 좋다 그래서 일단은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받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자세한 거는 더 자료를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아유 위가 좀 상당히 안 좋으네요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들었다면 그리고 나서 4, 5일 후나 일주일 뒤에 면담 일정을 잡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뭐 한 4, 5일 일주일에 간에 마음이 굉장히 초조하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나러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 입만 바라보죠 저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사람은 살아오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가슴을 졸이고 또는 어떨 때는 무지무지하게 잠도 오지 않고 그 정도로 고민하면서 애를 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래위기 14장에는 바로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래위기 13장 그리고 14장 이 두 장 쭉 걸쳐서 보면은 악성 피부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또 악성 피부병이 나으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람 몸 그리고 의복 그리고 집 건물 여기에 이르도록까지 아주 상세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 나병이라고 된 것은 오늘날 부르는 이름으로는 한센씨 병인데 그런데 래위기 13장 14장에 나병이라고 기록된 것은 정확하게 한센씨 병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그냥 악성 피부병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요 악성 피부병이 병에서 나으면 치료받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은요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이게 전염성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뭐 완전히 추방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전염성이 있으니까 전염이 안 되도록 격리했다가 그래서 그 병이 나오면 다시 같이 생활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병이 차도가 있어서 어느 날 보니까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어우 내 병이 낫나 보다 그래가지고 점점 괜찮아져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병이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점점 충분히 만일에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어떠할까 심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병이 이게 점점 더 괜찮아지는 거예요 차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굉장한 희망이 생기겠죠 악성 피부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야말로 한센씨 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차도가 있고 몸이 점점 괜찮아진다 그러면 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아무튼 점점 괜찮아지면서 아 그러면 제사장에게 이제 가봐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겠죠 그대 심정이 어떻겠어요 희망이 막 마음에 속고 혹은 절망하는 마음도 걱정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제사장 만났다가 제사장이 당신 병 치료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더 격리돼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더 힘들까 뭐 이런 심정도 있겠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연락이 가면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진찰을 하고 상태를 봅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이렇게 상태를 보고 관찰하고 그러는 그 시간 뭐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그럴까요 제사장 이분이 보고서 예 괜찮아졌네요 이 얘기를 듣기를 얼마나 심정이 간절하겠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아 이제 괜찮아졌네요 그 얘기를 그 사람에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얼마나 뛸 듯이 기쁠까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명령합니다 이제 절차가 아직 쭉 진행돼야 되거든요 새 두 마리 살아있는 새 두 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준비하시오 그러면 뭐 그거 준비하겠죠 뭐 준비하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걸 준비해서 새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그 위에 질그릇에서 그 새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잡은 새의 피를 홍색실 우술초 백향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묶은 걸로 해서 찍어가지고 그래서 나병 그 악성 피부병에서 이제 괜찮아졌다 그 사람에게 일곱 번 뿌립니다 그래서 정결하다 이런 걸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들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에서 나았다고 선언된 이 사람이 자기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싣고 그리고 머리털부터 눈썹까지 모든 털을 전부 다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병이 확실하게 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또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동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네로 들어와서 자기 집에는 아직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는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죠 그러니까 동네로는 들어오는데 자기 집 그 장막에는 들어가지 않고 집 바깥에 대략 텐트 작은 거를 하나 치든지 뭐 그랬겠죠 거기에서 7일 동안을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러는 거죠 자 7일 뒤에도 이상이 없는지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 모든 머리털을 다 밉니다 또 수염, 눈썹까지 다 밀고 한 번도 옷을 빨고 또 몸도 물에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일 그리고 또 7일 이렇게 거듭해서 관찰을 하는데 여러분 그 기간 중에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7일 기다렸는데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또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유 당신 완전히 치료된 게 아니네 다시 동네 바깥에 나가서 격리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혹시 들으면 그러면 심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 기다리는 심정이 얼마나 절절하고 절박하고 또 초조하기도 할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 과정 지났는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덟째 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흠 없는 어린 순냥 두 마리 또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다가 기름을 섞은 소재물 식물 재물이죠 거기에다 기름 한 록을 취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요 재물을 잡아서 그 재물의 피를 이제 깨끗하게 된 이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재물의 피를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기름을 취해서 피를 바른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거기에다가 피 바른 거기에 다시 또 기름을 바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이 사람이 격리됐던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예식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 다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비기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재를 재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드디어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속건제 속죄제까지 다 끝나고 제사가 다 마쳐지면 이제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다 완결된 거잖아요 그 다 완결됐을 때 이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마음이 감격에 휩싸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비기 14장 1절부터 20절 이 내용을 제가 쭉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에 보면 세 군데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8절 9절 그리고 20절입니다 그 한글로 번역된 것을 제가 읽으면 자 8절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러니까 그 모든 옷을 다 빨고 모든 털을 다 밀고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하면 정한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바깥에 또 일주일을 사는 건데 어쨌든 그 단계에서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리고 9절 일곱째 날을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러면 정하리라 그래서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리고 뭐 20절 제일 끝머리에 여덟째 날의 제사까지 다 끝나고 나서 최종 단계로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8절에 그리하면 정하리니 9절에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리고 20절에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20절은 좀 강조해서 번역이 됐지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세 군데 단어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결하게 돼서 그래서 동네로 들어오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또 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람 자신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좀 묵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제8일 여덟째 날에 그때의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은 얼마나 감격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제8일의 축복을 받은 이거는 그 사람의 일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이겠죠 저는 이 말씀을 북사하면서 레비기 14장에서 악성피부병에서 치료받았고 그래서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는 이 과정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쭉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거는 죄가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을 말합니다 악성피부병 이거는 죄, 죄악을 상징하는 가리키는 그런 현상인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답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죄가 사람을 망가뜨리잖아요 죄가 사람을 추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 인류의 추악하고 무서운 죄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속죄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지면 그게 신앙이 벌써 굳어졌다는 증거 중에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또는 신앙 생활 아주 열심히 은혜롭게 할 때 그때 죄에 대해서 민감하셨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어떤 언어 행시를 하고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간절하고 깊었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교회 생활은 계속하고 성경 지식은 늘어가고 또 교회 활동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고 그거는 바로 신앙이 타성해졌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간절하게 자기의 병이 치료됐다 선언하는 그 제사장의 선언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 공동체 백성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악성 피부병 걸렸던 사람 그 심정은 바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 8일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이런 권면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아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않았느냐 내 심정을 한번 잘 성찰해 봐라 성도 여러분들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죄 짓는데 별 부담을 안 느끼겠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이나 저나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책망이 많겠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래비기 14장 말씀을 근거해서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죄에 대한 민감성을 늘 유지하기를 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죄는 기준이 분명해야 죄냐 아니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죄는 기준이 뭐죠? 우리 성경적인 그 표현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쏘면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신약 성경의 하마르티아 죄라는 범죄라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신앙 생활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설교하느라고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말씀이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에게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 생활을 한 40년 50년 했으면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그렇게 살지 않아도 죄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되는 설교를 겸허하게 경청해야 되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늘 아름다운 시내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고 이것이 민감하게 명백하게 여러분 삶에 중심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까 제가 악성피부병 걸렸던 사람 그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그랬는데 그런데요 악성피부병에 걸렸다가 아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이런저런 과정을 쭉 진행하는 그 사람의 심정보다 더 안타깝고 더 절절하게 그렇게 가슴 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악성피부병 걸린 그 사람의 배우자랄지 부모랄지 가족이랄지 그 사람이 그러겠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내리 사랑의 본능을 생각한다면 악성피부병 걸린 그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심정이 더 절절하고 간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이나 저 그렇게 둔감해진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못한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별로 가슴이 절절하지도 않겠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졸이고 간절한 심정으로 그가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화랑방탕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천만다행인 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구나 자 깨닫고 돌이키죠 그게 회개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탕자는 가슴을 졸이면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의 집에 아들이 아니면 아니 아들이라고 아들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릴 생각도 없고 종으로라도 살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집에서 받아줄까 하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돌아가는데 그 아들의 심정보다 날마다 집 바깥에 저 멀리 보이는 길가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더 절절한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해서 아버지 나오지만 거기는 어머니도 같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 더 절절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과 점점 멀어진 채로 예배는 참석해서 설교는 귀전에 들려오지만 그게 마음으로 새겨지지 않고 또 매일 묵상하는 말씀 거기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럴 때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가슴 졸이며 절절한 심정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대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만 더 우리가 묵상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비기 13장 14장은 특정한 사람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서 나았다고 생각될 때 그 절차를 얘기하는데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진 않지만 바로 그 사람 이렇게 지목해서 표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천만에요 그게 한국 교회를 이만큼 망가뜨린 주범이에요 재정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그게 한국 교회를 오늘날에 이르게까지 만든 타락시킨 주범이에요 숫자나 재정규모나 그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인가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주변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또는 어려운 그 한 사람 손 한 번 내민다든지 전어 한 번 걸어준다든지 따뜻한 말 한 마디 건네주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우리 말씀 묵상 소그룹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여야 됩니다 이 사역의 목적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특별히 소외된 사람 그 사람에게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주일 주보에 보면 그 전에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 소그룹에 참여한 분들이 천 명이 됐어요 지난주 주보에 딱 천 명 되게 정확하게 몇 명도 아니고 딱 천 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800 몇 십 명이었어요 한 200여 명, 100 몇 십 명이 들은 거죠 오늘 주보에 보면 1111명 아니 또 어떻게 이렇게 맞춥니까? 1111에 하여튼 오늘 주보에 보면 6면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 소그룹에 참여해서 간단하게 기도하셨든 어떻게 하셨든 그런 분이 1111명이 됐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거는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 못한 것이기도 한데요 어떤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 신자로 처음에 등록을 하셨다 그러면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우리 가족으로 뿌리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쪽 이쪽으로 조금 더 갑니다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하셔서 한 달, 두 달, 몇 달 나오다가 헛도무지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안 나오시는 분들 더러더러 제가 얘기를 듣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 사람이 소중해서 우리 교회 숫자 넣는다 그래서 소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1년이 52주잖아요 나는 예배 52주 나와서 내가 늘 가깝고 늘 친한 사람들하고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리고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52주 내내 그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더군다나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구역, 교구 또는 여러분이 속한 부서 거기에서 누구 좀 안 보이던데 김 집사님 그분 왜 안 보이지? 한번 연락 좀 해봅시다 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어렵고 힘든 한 사람 그 사람을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신앙 공동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비기 14장을 묵성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첫 번째, 하나님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않게 저를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늘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성하고 소그룹에서 같이 나누는 말씀 묵성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 또는 옆으로 밀려나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관심 갖고 내가 한 사람, 그 한 사람, 몇 사람은 내가 챙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또는 시험에 들든 삐지든 해서 요즘 안 나오는 사람 권면하고 전화하고 챙기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고마우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직장생활이든 사회 친구관계든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중 어려운 사람, 그 중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은 좀 더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좀 더 사람다운 사회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인생길 걸어가시도록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넉넉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더욱더 축복하셔서 오늘날 어지러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넉넉하게 맛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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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